请不吝点赞 订阅 订阅 转发 打赏支持明镜 接受欢迎订阅 转发 打赏支持明镜 订阅 转发 打赏支持明镜 너와 생각하면 뭐올리다 또 많이 독한 침카소 우린 계속 병이 지내 바라보며 버린 지는 또 잠깐이자 따라서 오랫쯤이면 새가 나겠지 그래도 왔다 아주 이 사랑이 중요한데 돌아온 거라고 믿는데 난 너무 기다리는 데 어릴 사이에 안녕하십시오 진짜 파이팅 뭐야 됐다다 맞췄다 잠시만 태음이 없지 얼굴을 누르신다면 정신에다 깜짝 놀라갈게요 난 너를 사랑해 날이 너를 사랑해 날이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불이 없다 전 술을 주면 시켰 때 나쁜 눈으로 날이 왜 사려는데 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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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을 이젠 볼 수는 없겠지만 맘에 넣어서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도대체 다 좋아 맘에 넣어서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맘에 넣어서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맘에 넣어서 그저 바라볼 수 있게 헌트 너 죽음을 해가 찌냐고 해가 찌네 너 빈채서 더 진해 우리 즐겨워 빨리 시네 그대 기계 또 왕분해지네 어쩌면 난 너를 사랑해 아가씨가! 사랑은 너뿐이야 아가씨가! 전부의 소음을 찾은 듯 없이는 너를 봐 너를 사랑해 어쩌면 너를 사랑해 아가씨가! 한마디 아가씨가! 한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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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수 악수 박성수 일렉큐 히로 더가 더가 한단은데 I'll be the best 감사합니다 다음 곡 소개는 우리 탁현이가 해볼게요 성수가 해볼거에요 그리고 한번만 더 미루면 여러분 다음 곡은 말이죠 뭐 할거에요 뭐 할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거에요 뭔가를 소통하는 곡을 했으니까 또 소통하는 곡을 한번 더 해야겠죠? 네 여러분 혹시 마지막 인사 빅뱅거 아세요? 네 비투더 안투더 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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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그러면 석춘이 밟을게요 갑시다 석춘이를 성수랑 태유가 밟습니다 막내랑끼리 밟아봅시다 어허 석춘이 더 숙여야지 그렇지 바닥이랑 거의 붙었는데 자 슝 날라가자 자 슝 날라가자 괜찮아 우리가 오늘 팀이 없어가지고 되게 아까울거에요 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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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nna be without danger 마지막에 사랑 접어주객 바다 och 오늘 아날들워 cred Wanna be without danger 내 손은 맘아 누가 가지않고 가 소원합니다 자 튀겼나 루시아 네 터키 마지막에 네 하루에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벗어버렸어 우리의 마음이 벗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벗어버린 아무튼 말아봅시다 오늘 날 적자니 날 하나 너의 마음이 벗어버린 날이 벗고 노린 건지 이게 사랑이 막아졌던지 하루에도 표수 벙궁을 참고 한 두 번 더 한 두 번 더 장난감 한 두 번 더 우리의 마음이 벗어서 여러분을 Bleem Song 안 더 좋아 하나? 한 번 더 와우! 오늘 다날은 음악 I don't wanna be without you girl I thought you'd be all real 다시 갖고 가버려 한 곡 한 곡 한 곡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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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 MC인 이승준이 계속 맡아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저희 오늘 한 타임밖에 안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호응을 해주셔야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같이 해보자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한 번 크게 소리를 질러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죠?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죠?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몇 분이죠? 18분 토원경 넣을게요 자 일단 보여드리는 곡으로써 빅스의 토원경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빅걸이 있잖아 1,2,3 1,2,3 2,3 2,3 2,4 3,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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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4 3,4 4,4 4,4 4,4 4,4 5,4 4,4 5,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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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4 5,4 5,4 5,4 6,4 3,4 6,4 이 밤 깊이 번쩍하고 있어 벗어낼 수 없게 너의 눈과 손에 아면 널 붙여준다 난 취해 안 취해 이 꿈속에 빠져들고 싶어 널 가벼워서 내게만 쓰면 빼라 던피어 맺던 나의 공간이 채워져 너도 무슨 색을 아련한 눈부시게 피는 날 아름답고 따뜻했고 신비로운 나만 너와 나랑 꿈에 번진 방탄 그 안에서 가파워지는 너 다시 소망은 내게만 지워들어 너만 알아 찾아 헤맨 그 꽃은 다시 눈을 뜰 때 내게만 지워들어 너만 알아 찾아 헤맨 그 꽃은 다시 눈을 뜰 때 내게만 지워들어 잘해 잘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래 멤버가 훨씬 많은 거 아시죠? 저희가 열.. 몇 명이냐? 저희 13명이거든요 전원이 저희가 킹덤즈라는 크루고 거기서도 ABC로 나눠서 따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앨범 위주로 하는 A팀이 있고 공연 행사 위주로 하는 팀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원래 13명이서 다 같이 하는데 오늘은 좀 멤버들이 많이 비어서 대형이 비거나 그러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 이 친구들 했으니까 저 솔로 하나 하고 그 다음 막내도 솔로 하나 하고 그리고 이어가 볼게요 일단은 저부터 솔로할게요 저희 고 끝날 때마다 박수랑 소리 좀 많이 질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가시겠죠? 넵! 네! 어?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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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저에 따라서 같이 호응을 할건데 제가 세이 워우 한 번에 다같이 워우 해볼게요. 다같이 세이 워우 워우 안돼요 제가 한 번 더 세이 워우 워우 세이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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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질러 워우 자 이렇게 하고 유갈이 바로 들어가나요? 네 유갈이 바로 들어가고 네 그 다음번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. знаю 이건 하하 아 . 아 . . . . . . 그 미소에 널 태어 넌 내 심장에 태어 더 얘기 갈래 take up 언제나 I'm okay 너만 보여 baby 딱 너만 이래 뭐랄까 그저 별보다 바짝 여기디래 저만 안에 이 치명증 내가 걱정할 거 없어 올해는 바로 우리 거 너를 미스테이처럼 매일 들어 더 크게 버칠게 모두 따라 부어 Give you my heart, give you my heart 세상을 다 주고 싶어 들어 봐서 사자 우리가 오래 욕해도 마 Baby 내 마지막 love 온전기의 땡기는 엄마 기준에 우리 작은 놀음이 꼭 저러고 있어 수백 전 넘어진 후에 걷고 있어 You know that 걱정하지 마, 걱정하지 마, you got it, you got it, you got it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, you got it 두 번 이리 푸드시키는 두 번 이리서 너도 망치겠다 더는 spir할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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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しい 더 달렸고 더 달려줄 꼬여 너로 사오지 않는가 니가 텐없지 말아 보여 아아 어쩐 나지 너로 가리쥐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지금 눈 잊지마 지금 되시게 날 고워 너로래 정원으로 그냥 타일게 너 나머래 너 나머래 너 지워지기 너 나머래 너 나머래 너로 가리쥐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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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 you got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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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rough you You got it You got it Yeah Uca 오라미 엎드려 오라미 엎드려 아니 왜 너만 안해 아니? 그럴땐 뒤로 와서 했어야지 왜 너만 안해 EMP가 중요했어? EMP가 중요하지 EMP보다는 우리를 구분을 못하니까 3곡이요? 그러면 3곡 중에 한 곡을 2곡을 소통하는 곡? 저도 꽤 많이 했어 할 수 있는 걸로 네가 알아서 짚어봐 근데 내가 뭘 했는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자기가 보고싶은거에 대답을 하면 돼요 멋있는게 보고싶은디 섹시한게 보고싶은디 이 두개 중에 하나만 할게요 자 자기가 멋있는게 보고싶다 소리질러! 네 섹시한게 보고싶다 소리질러! 네 결국은 큰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섹시한거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어요 빨개요요? 여러분이 생각하는 섹시가 그런 섹시가 아니야 오케이 렛츠고 그 섹시가 아니야 아 여러분이 선택한건 더럽고 섹시한거기 때문에 가야되